안녕하십니까. 군포공장 부동산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군포공단 내에 있는 공장 임대입니다. 유치 군포시 당정동 올 수리 완료했습니다. 임대평수 1층 118평, 보증금 4천만원, 임대료 400만원, 관리비는 없습니다. 전기 충분합니다. 수천업종은 전자조립, 업종 자유 좋습니다. 군포전철역 역색관입니다. 현관입니다. 출입문입니다. 올 수리하여 깨끗합니다. 입주 바로 가능합니다. 수천업종은 소음, 진동 외에는 업종 자유입니다. 군포전철역 역색관이라 주부사원 구하기가 용이합니다. 제품 입출고 출입문입니다. 밖에서 본 출입문입니다. 제품 입출 곳이 아주 편리합니다. 화장실입니다. 요약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. 유치 군포시 당정동 임대평수 1층 118평, 보증금 4천만원, 임대료 400만원. 현황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물건번호 700번을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군포공장부동산 경력과 사무실 안내를 하겠습니다. 유튜브 채널명 군포공장부동산 상호인터넷공인중개사 계엄연월일 2000년 3월 10일 경력 2023년 기준 만 23년 지났습니다. 전문 취급 공장매매임대전문 대표 공인중개사 오두환 주소 군포시 봉성로 86 안녕하십니까? 군포공장부동산 오 두환 정중희 인사올립니다. 군포공장부동산은 군포공단 내 있습니다. 군포공단에서 2000년 3월 개업, 2023년 현재까지 만 23년 동안 한 장소에서 공장만 전문으로 정직, 정도, 책임중개를 하고 있습니다. 고객님께서 공장매도, 공장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직접 촬영과 영상 편집하여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또한 공장매수, 임대공장 찾으실 때도 010-9089-8949로 전화주시면 빠른 중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군포공장부동산 인터넷공인중개사 사무실 약도입니다. 사무실 건물입니다. 군포전철역 역세권입니다. 사무실 모습입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